지난달 28일부터 나흘 동안 경북 일원에서 열린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충남교육청이 2011년 이후 최다 메달을 따내며 대회를 성공리에 마무리했습니다. 충남교육청은 금메달 28개, 은메달 37개, 동메달 42개 등 모두 107개의 메달을 획득해 지난 2011년 대회 이후 최다 메달 실적을 달성했습니다. 특히 천안 5성 중 3학년 허규만 학생은 창 던지기에서 중등부 한국신기록을 새로 썼고, 성안중학교 3학년 소이준 학생은 역도에서 2대회 연속 3관왕을 차지하는 등 많은 기록 달성도 이뤄냈습니다.